내가 빨리 할 테니까 너 어서 도망가거라. 얼른 도망가거라! 자 도망가거라 빨리! 세 번째는? 날 믿고 도망가거라. 돌멩이로? 도망가 빨리 달려! 7층! 달려! 달려! 다들 복지장들이 화려하구만. 지금 심지어 우리 태형이는 지금 수영까지 붙여가지고. 어디 연기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저희랑 같이 쓸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잊어달라 하였느냐. 이조달라? 이조달라! 기자네. 태형 씨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너는 뭐예요? 일어나서 잊어달라 하였느냐 하지 말고. 잠올린다. 무사! 무사! 와 진짜 저 나뭇가지 들고 갈게요. 반주 지옥의 목을 한 채 절수도 없이 시켜드리게 싸웁니다. 무사요! 오! 오! 손으로 잡았어. 오! 오! 개비도 못 주기게 생겼는데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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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씩 넣는데만 30초. 30초. 웃으며 수염 따라하자. 복불도 협조 좀 합시다. 여기서 끝내기 시작. 21년으로 돌아가기 싫소. 잊어달라. 네가 도둑이구나. 잊어달라. 과연 아니야. 이건 무엇인가?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 큰 사람은 하나의 역사를 갖는다. 힘들구만. 부탁드리오. 가지고만 계셔주시오. 주머니가 없어서 그래. 스카프. 이건 아까 전정국이라는 자아의 스카프가 아니란 말이야. 혹시 여기 들어가도 되어올릴까? 응. 감사하고. 어? 아니 여기에 하나 더. 이건 제 유포가 아니더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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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훗! 어? 이건 제 유포가 아니더냐. 꽃이 이쁘구나. 누가 봐도 이거는 조화인데. 이 조화가 웬 말이냐. 딴 내 가슴에. 썩 나오거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이 전정국의 힌트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있단 말이야. 광분이라. 우리 팀에 와보라 하시오. 내가 다 싸그리. 무엇이란 말인가? 힌트를 찾고 있어. 뭐라고? 힌트를 찾고 있어. 힌트는 없어? 스카프는 항상 어디 묶여있는 것 같은데? 한 발 늦었으면 괜히 날 뻔했어. 하... 이거 아니야. 어... 뭐 아는가? 이제 우린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 앞에 지금... 화공. 앞에 지금 감독님... 감독님이 숨어있어. 화공. 나의 선물이여. 아니... 이거 다 찾아놨지만... 화공이라 하니까 내가 이걸 숨길 수 없겠구려. 아니 이렇습니다. 당신 스파이가 아니구만. 감독님이 숨어있어 저기. 응. 점점 오는구만. 이게 지금... 정오석허인 것 같지 않아? 이거 지금... 난 이거 힘들어. 날... 음 잠시만. 수염이 떨어져구려. 지금 날 갖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겐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으악! 안 돼. 아 그래요? 터침하면 되는 거야? 네. 응. 이럴 수가. 자... 자... 뭐냐... 받아 죽겠다. 자... 첫 번째는... 자... 7층 돌탑 쌓기입니다. 아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 맞습니다. 흠... 참 쉽구만. 9 8 7 아 시간도 있는 것인가? 5 4 잠시만. 내가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 2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1 땡! 시간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시간 얘기 해 주지 그랬어. 알았어. 다시 하겠어. 잠시만. 건드리면 10초인 것인가?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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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잠시만 세팅만 이미 얘기했어. 건드리셨어요.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준비 시작! 5 4 3 성공! 잘 가시게. 감사하구만. 가세 내 빨로 까매라. 큰일 날 뻔했구만. 그래도 좋은 일은 하나 해서 다행일세. 나를 부를 때는 나리라 해 주시게. 알았나? 왜 말을 안 하는 것인가? 뭐라고? 나리. 좋구나 야. 뭐라고? 나리. 돌새라고 부르겠네. 돌새라고 부르겠네. 응. 판동아. 판동이 판동이. 판동아 이거 좀 부탁드리지. 돌새는 이거 좀 부탁드리겠네. 감사하네. 여기 있었구나. 그 꽃 좀 주시오. 내 너를 주려고 내 이 꽃을 좀 모아놨네 마. 진심이요? 응. 당신 뭐야. 오늘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하오. 근데 내 뭐 묻고 싶은 게 한 가지인데. 당신은. 돌샤야. 그래. 이게 무엇인가. 혹시 이걸 발견하면은 판동아. 이걸 잘 좀 비춰주게 그러니. 이거를 혹시 보면은 나 하나만 좀. 아아. 잠깐만 무사. 나보다 신문도 없어? 나 꽃도령이요. 미안한데 난 가을 있어. 그쪽. 한치에 쉴 수도 없이. 무사님이 필요한 게 저것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자다가 보이면은 냉큼 달려가서 드리겠사옵니다. 그래. 고맙네. 그래. 돌샤야. 판동아. 가자. 가자. 어? 왜 내 나을이라고 안 하냐. 그래. 오케이. 가자. 아! 컨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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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헤매 수정을 좀 해야겠는데. 면도 좀 하고 올까요? 무슨 일이 있으시옵니까? 지금 어디 가는 길이옵니까? 면도 좀 하려고 그러네. 아. 자꾸 떨어져서. 제가 면도를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이 면도는 어려운 게 없사옵니다. 젊어지시겠습니까? 젊어지겠네. 아! 테이프. 테이프가 남아있어. 아. 면도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깔끔하네. 이거는 챙겨가셔야 합니다. 재호. 말을 좀 찾았어? 하나, 둘, 셋. 안 찾았어. 하나, 둘, 셋. 비키 가라. 수염. 수염 밀고 왔네. 아. 좀 못 들은 것 같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해하세요. 한 명 정도는 이런 거 해줘야도 재밌습니까? 하나, 둘, 셋. 이거 왜 못 찾아요? 하나, 둘, 셋. 그래.